뭐? 무장변화라고? 복잡아 맛이 있을랑말랑 공온 엠 뜬 뜬 뜬 체력 13으로 엘리트 돌진 안잡혔으면 뭘로 갈걸? 체력 밤 체력 1 1 4 빈가 내기 이게 다 1론트지 와아아아 타다 벗긴 음 음 음 YUMMY YUMMY 까까 포션 대머리 까까라 뭐니? 내 죽죽죽이 민첩이 없으니까 아쉽긴 하네 사막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흐딜 못 쉬는거죠 흐딜 못 쉬는거죠 흠 도라돌라 탄돌아 짠 맹맹맹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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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한 도깐 연 퓨 계산 안된 도박 계산 안된 도박 안 돼 발출국 왜 안 돼 아니 가격수비 없어 인마 요즘 누가 그런거 쓰니 압축은 잘 됐는데 실속이 없네 정말 맞돌이였다 엘리트 안가고싶은데 엘리트 안가고싶은데 아 엘리트 안가고싶은데 엘리트 안가고싶은데 엘리트 안가고싶은데 독이나 쳐먹어 핵 너무 약한데 이렇게 약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약한데 양로 아이고야 물진 쓸걸 이러면 양로 아무것도 안하나 축 아무것도 안하면 다 맥독 가져가는거 아냐? 맥독 가져가는거 아냐? 안되네 밥풀 귀여앙 잡을수도 있겠다 잡을수도 있겠다 그리고 향로 스택 아예 잘못됐네 아예 맥독 유리칼 안맞는게 더 좋은데 저것 살려줄 수 없고 내가 이겼다 이거 아까 형상 썼어야 했네 체력만 갚였잖아 그래서 룸피 대단원 뜨면 흑덕산 음 음 음 전경기에서 꼭 전반 뽑으면 되겠다 일반 못가야지 어차피 길은 정해져있네 길은 정해져있네 길은 정해져있네 주인공 처음 탑 올라가는데 쟤네들은 왜 주인공 때리는 거임? 심장이 시켰나 아씨 1댐피언 맞았네 1댐피언 보면 그냥 주인공이 나쁜 놈 아니야 라가블린 자고 있으면 그냥 어프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깨워서 좁혀야 되는 거지? 고개다 고개다 그냥 안되지 혹 전 아니 다 있어야지 5댐피언 4댐피언 10댐피언 4댐피언 5댐피언 5댐피언 맹독 진짜 쓰네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힘포션 만사신경 귀지피 그냥 먹을까? 별론거 같은데 예비 먹을래 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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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씨 이거 어떡하지? 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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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명치 달려야 될거 같은데 솔트버리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냥 헷갈리면 명치소야지 히히 8 뒤에 전격 벗어 뷔 구성 구성 극 뷔 어 담뱃대다 대다 대다 탈탈 피까 알 필요없다 으아악 으아 흐 흐 으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없다 외자에 무력화 지우면 되나 무력화 그래도 인공물 깔때 쓰는데 생존자가 필요없나 흐 얘도 맹독으로 잡아야되네 지독하다 독한 사일러트 대신 약화는 약화 된 면역이네 매장에 채 한장 주소 언제까지 대단원 없는 대단원 덱으로 쌀텐가 아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대 펴. 피지마. 얜 또 어느 페월에 잡냐. 정말. 무력화 순환 돌리게 생겼네.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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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장에 차 하나 줘야 된다. 오예예예예예 정밀몬드. 오예예예 정밀몬드. 이건 고문이야. 복으로 잡아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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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으니 참. 리버톤에 형상 쏴야 되는데. 전마가 폐기물 넣었어. 에너지 없다. 나가려면. 복으로 잡아야겠다. 복으로 잡아야겠다. 그치? 아닌가. 으. 두말이야. 해도 달팽이보단 얘네들이 나은가? 잘 모르겠고. 복으로 잡아야겠다. 그리얼이. 잘 모르겠고. 두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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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꺾기로 DPS 올라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략까... 략까 해봤데. 쓸데가 없어. 줄거면 일찍 주지. M 다 끝나고 주네. 략까 해봤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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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레ㅡ 심장 묻었어 단타 먼저 했으면 퍼펙트인데 사일런트에 심장이 묻었잖아 이제 심장을 묻어줘 안그래도 숟가락 들인데 거기다가 야쿠가까지 오네 다일런트는 심장의 다리를 꺾을 수 있는 슬서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긴 32분 쓰릉 내 손가락 암만 생각해도 내 손가락 쏘낸데 이거 맹맹이에 고트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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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